하시나봐요 이분은 뭐 하시는거죠? 지금 주방에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되게 자세 되게 이상하시네 아 진짜 불편하네 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차미야 비켜 나가 엄마 아빠 요리해야 돼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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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분 또 오셨네 선생님, 여기 계시지 말라고요 저는 가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선생님, 할만 있으면 해보세요 할만 있으면 해보시라고요 할만 없으시잖아요 여기 계세요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는 것도 가슴 너무 아프다 그치 일단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위험하잖아 뭐여서 뭐 떨어지고 그러는데 불도 있고 이러면 너 혼나? 엄하게 할 거야 불호령이다 불호령을 떨어뜨린다 막 불을 쫙 파이어 가 위험해 가 기다려 지켜보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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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안 되면 끌어볼까? 아잇 아잇 또 언제 왔어 아잇 아잇 동동아 동동아 여기 위험하다고요 가 그래, 거기가 네 자리야 여기 넘어오지마 여기 여기 넘어오지마 어? 기다려 지켜보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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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보겠어 싸우는 방지 뭐 지켜보게 쟤 뭐라고 하고 있어 중간에 돌리고 어 어 아 많이 털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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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 이제 못하겠어. 여보가 이제 좀 뭐라 해봐. 모든 맛을 보세요. 아우 귀여워. 참하다. 저 아빠야. 이놈스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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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스키이 좋아. 이놈스키 . 가만히 저렸라잘 중. 해라잘 중. 아름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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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기 있는 거 일단 저기 있는 거 3초? 3초 좀 하나? 없으려 3일 없으려 옳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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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풍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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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기다려 고풍마 이렇게 쓰면 고풍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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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험해 고풍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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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켜 보고 있어 여리를 할 수가 없네 여리 할 수가 없네 옳지 여리 할 수가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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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더 기다리는데 뭐를 해야 하는지를 지금 까먹었어 아우 잠시만요 기다리나 봐 아우 어느새 또 이리로 오셨네 진짜 어느새다 닌자예요? 절충 아닌가 봐 스스로 생각하기 아까 여기 있었는데 저기 들어있더니 여기 있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우 이제 먹어볼까? 응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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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야 짜자 흑 그새 또 식탁 밑에 들어와 있어? 아이 그수고만 껌딱디야 너 껌딱디야 껌딱디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